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훈입니다. 오늘은 메인도로 접한 땅과 그 다음에 뒷블럭에 있는 땅값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시세가 형성되는게 4차선 도로 접해 있는 땅값 다르구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 접해 있는 땅값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 한 대 딱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폭에 접해 있는 땅값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각 도로별로 형성되어 있는 땅값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는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장안읍 좌천리는 2021년에 동해나무선 역이 들어오면서 주변이 역세권으로 바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장안읍 좌천리 역이 생길 곳 주변입니다. 현재는 이제 별 볼일 없는 시골이죠. 하지만 이제 주변에 역이 들어선다는 호재 때문에 좌천리 일대의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역개통이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2021년의 개통인데 지금 현재부터 조금씩 주변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메인도로변 땅값이 얼마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메인도로 중에서도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접해 있는 땅값 다르고요. 그 다음에 뒷블럭에 있는 땅값 다릅니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더 뒷블럭에 있는 땅값 측정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로 조건마다 땅값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세권이 될 주변에 왕복 4차선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값입니다. 최근 거래된 평당 금액을 살펴보면 평당 1262만원에 2020년 2월에 거래된 내역이 나와 있죠. 이 도로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왕복 4차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해서 보도블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현황이거든요. 이렇게 1층짜리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이처럼 평당 1262만원짜리 땅의 입지를 보면 왕복 4차선 메인도로 접해 있으면서 양옆으로 보도블럭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닐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층짜리 상가 건물도 지어져 있고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4차선 메인도로에 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차량 매연이나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시끄럽겠죠. 그래서 메인도로에는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됩니다. 그만큼 또 주택이니까 월세도 안 받쳐주고 결국 이제 이러한 메인도로 땅에는 월세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상가들이 들어올 입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땅값 자체도 좌천리라는 마을 내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왕복 4차선 메인도로 조건의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왕복 2차선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2차선 도로 접해 있는 땅은 4차선 도로 접해 있는 땅 대비해서 평당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거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걸 살펴보면 평당 915만원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2차선 도로 접해 있고 보도블록도 일부 깔려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분식집 운영하고 있고 옆에 주차장까지 이렇게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생기고 도보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도로 조건이 여기 왕복 2차선 메인도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좌천에 2차선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 평당 금액은 900에서 10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까 4차선 접해 있는 땅보다는 평당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도로 한 블럭 뒤에 땅입니다. 보통 뒷블럭 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보시면 뒷블럭 땅은 평당 705만원에 최근 거래가 되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메인도로변이고요. 땅이 이제 한 블럭 뒤편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705만원짜리 땅에 접해 있는 도로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 차 한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현황이거든요. 살펴보면 이렇게 딱 코너 자리죠. 아무래도 뒷블럭이라고 해도 가격이 조금 받쳐주는 이유가 이렇게 코너 자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로 조건이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조건에 접해 있는 땅값이 평당 700만원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평당 595만원에 거래된 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95만원짜리 땅 도로 조건을 보면 동일하게 차 한 대에 들어갈 수 있는 폭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평당 가격이 저렴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땅입니다. 다음은 평당 463만원짜리 땅입니다. 훨씬 더 안쪽에 있죠. 그래서 도로 폭을 보면 차 한 대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폭입니다. 토지 현황은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이제 차 한 대에 들어가기 애매한 안쪽 땅이 평당 463만원짜리 땅이라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더 안쪽입니다. 여기가 메인도로면 훨씬 더 안쪽의 땅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당 372만원짜리 땅입니다. 2020년 3월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도로 조건을 살펴보면 이처럼 마찬가지 차 한 대가 들어가기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토지 현황을 보면 조금 땅이 꺼져 있죠. 이런 데는 이제 평당 375만원짜리 땅이라 보시면 되요. 그래서 종합 정리해보면 왕복 4차선 메인도로 접한 땅이 평당 1260만원 그리고 2차선 메인도로 접한 땅이 평당 900만원대 그리고 메인에서 이제 한 블럭 뒷땅이죠. 뒷블럭 땅이 평당 700만원에 거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훨씬 더 안쪽에 있는 땅들은 평당 300에서 500 사이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평당 2,300씩 점점 시세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요.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과정했을 때 과연 어떤 땅을 사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장안읍 좌천리 보시면 과거 7년 전쯤에 시세를 보면 메인도로 접한 주거지 땅이 평당 200만원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뒷블럭은 평당 13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대비 뒷블럭 갭 차이를 보면 평당 70만원 정도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세를 보면 메인도로가 평당 1000만원이고 뒷블럭이 평당 6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도로 대비 뒷블럭 시세 갭 차이가 평당 400만원 정도가 나죠. 이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점점 높아질수록 메인도로와 뒷블럭의 평당 금액이 점점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메인대비 뒷블럭 갭 차이가 적을 때일수록 이왕이면 메인도로 땅 사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당 몇십을 더 주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가능했겠지만 나중에 되서 이제 지금을 보면 평당 몇백을 더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뒷블럭 당을 살 때는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만 살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또 뒷블럭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상황에 맞게 투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록해서 토지 투자 하실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이상 땅나무강장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